아 위로 왔어? 네 위로 왔어요 12시로 갔어 12시로 근데 얘 그냥 겉만 뺑뺑 안 돌아 얘 게임하는 거 보니까 이스터디님이 가두리 하면 되겠다 지금 11시로 갔다 11시로 어 거의 가두리 가능할 거 같다 될 거 같은데 이스터디님 가둘 돼 여깄다 여깄다 가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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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어디 갔냐? 여깄다 여기 밑에 숨어있다 아 오케이 밑에 숨었네 빨리 가야 돼 우리 어 그러네 어 로스트님 문단 로스트님 빠지세요 로스트님 빠지세요 빠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빠지고 있어요 아 폭격 어 어 폭격 나이스다 폭격 나이스다 로스트님 살려야 돼 로스트님 죽어 아 늦었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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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게 내가 간게 하고 갈게 아 잡혔어 야 나 잠깐만 나 밖으로 나올게 밖으로 나올게 어 도망갔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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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자 계속 가 미끄러 왔어요 오케이 저기 초신성 쓰면 그냥 떠버려 그냥 지금부터 쓰는 초신성 전부 다 다 분신이나 보면 돼 아이 형 제발 그 여기서 진짜 제발 착신하니 좀 틀지마 2층으로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? 형 우리 죽는단 말이야 형 아니 대장마트라고 대장마트 바로 건너편에 뭐지? 마이크 거 마이크 거 약방이 있거든요 뭐 다리 다리 뭐 약다리로 그러는데 건강은 2층으로 올라올 수 있겠어요? 로스트님 조심 네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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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보면 옆에 보면 올라오는 기단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잠깐만 제가 내려갔어 잠깐만요 어 형 지금 사장 좀 하고 있어 나 먹을 거 좀 받아올게 여보세요 아니 지금 5연승 레이스라고 5연승 레이스 지금 내 밥이 더 급할 거 같애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진짜 야 저거 도방하면 큰일난다 지금 도방하면 지금 차 돌린다 차 돌려 지금 아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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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다 아 어 잠깐만 저 지나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싸우면 안 돼 메딕 없다 메딕 없어요 아 못 죽었다 일로 갔습니다 박았어요 어 방향이 메딕 있는덴데요 아 아니다 아니다 계속 아니에요 따로따로따로 아예 다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따 끝나고 욕할게 어 괜찮아 지금 사라졌는데 저기 있네 어차피 대기중 걸려가지고 AI가 없을 테니까 가둘까?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안 돼요 지하라서 좀 그래 우리 방어로 아 왜 가뒀어 아 룬님이 가뒀네 룬님이 아 AI AI AI가 이걸 아 지금 잠깐 AI 됐어? 네 대비줄게요 야 저 형 오면 다 캐리하라 그래 몰라 이씨 밖에는 죽이보세요 네 지금 상황 나쁘진 않아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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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지금 2단계라고 개무리한다 할만하다 야 난리가 났구만 여보세요 힐 바로 하셔야 돼요 힐 바로 하셔야 돼요 손님 살려야 돼요 살리면 돼요 살리면 손님 힐 하셔야 돼 지금 어우 나 화면 막 돌아가네 나 아이고 뭐야 내 화면 왜 이래 야 가만히 있어봐 어? 다 죽은거야 다 죽은거야 죽은거야 아니 아니 제꺼 삼위칭 됐어요 갑자기 죽은거야 총 조전도 안되는데 이걸 이걸 치킨이 밥 뭐 먹 밥 뭐 시킨거야 도대체 엉덩이네 이거 어? 치킨 먹고 오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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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지금 어? 거의 다 이긴걸 이거 치킨이 말아먹네 아 치킨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야 지금 먹어야 돼 시청자 개많은데 이제 500명인데 나 빼고 하고 있으면 되지 야 치킨이 식으면 닭강정이야 개많이 있어 아냐 아냐 형 그렇지 않아 아냐아냐 나는 시켜먹는게 맛있더라고 아냐아냐 뜨거울때 먹는게 맛있더라고 형 그러면 이렇게 하자 뜨거울때 먹으면서 하는거야 하나씩 넣으면서 형 내가 보니까 순살만 먹잖아요 그치? 현재인데 어 그치 오케이 자 방송 연장됩니다 어 아 찹잎온이별풍사 이렇게 고맙습니다 저번에 진짜 밥 먹으면서 한손으로 해야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집에서 치킨 두마리 시켜주네 아 나 순살이 아니면 안먹는데 내가 언제 안먹는데 그랬어 아니 순살 아냐 이랬지 그게 더 빡쳐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스피딩 스크린 사실 치킨 아냐? 아 그래? 뭐야? 마쿠도나르도 그게 뭐야? 아우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지 햄버거 먹으면서 수술한다 아냐? 뭐? 햄버거 먹으면서 수술한다 아냐? 아냐? 그럼 어떻게 뭐 카페라테? 딱 보니 상하이래 맞어? 아니야 상하이 아니야 빅맥의 쿼터파운더 치즈 맥도날드 예전에 새벽에 한 번 배달시켰다가 알바증 표정때문에 더이상 못시키겠어 크라켄 어 크라켄이네? 그러네 나 중앙에 있을테니까 아레나치면 불러 크라켄인데 제일 먼저 잡힌다 그치 크라켄 아 얼마나 깐깐하게 시키다니여 무슨소리야 제가 4천원 밖에 안시켰는데 4천원 밖에 안시켰으니까 썩었지 얼굴이 응 ㅋㅋㅋㅋ 근데 좋은점은 지금 맥도날드가 없어 우리 동대 나는 갑자기 생겼어 맥도날드가 망했어 우리 동대 얼마전에 생겨가지고 상권 좀 불어야 돼 어 그저께 그 때 비 많이 올 때 음 백반이 시키니까 비 온다고 배달 안한대 음 음 부 Obama 철로간네 스릴 만점이겠다 그렇지 아 여보세요 딱 그런 것 같다 그들은 절로 지키게 돼 나는 스트라이크 줄 그니까 아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네 이거 좋다 오케이 흠 5시 쪽으로 갑시다 6시 쪽 6시 발견 아 못 찍었다 오케이 이건데 얘도 좀 레벨 됐지 19,8인가 19,8? 리스타네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둘게 가둘어 어우 샛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지금 나 어 나 햄버거 당했어 햄버거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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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거리 말고 못쓸 것 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가능해 가능해 야 망했다 엇설드 딜 못넣는다 보면 망했는다 이건 엇설드 딜 못넣는다 보면 망했는다 이건 아 저거 수없어 저거 들어가면 안 돼 와 이게 훅훅훅이란 딜킥 아아 이거 데미지 우리 못쓴다 아아 어 한 발에 죽었어 잠깐만 야야 마보라 뒤에 있어 마보라 뒤에 있어 아 이거 안 나가 아 나간다 엇 엇 아우 아우 와 사랑해 사랑해 ㅋㅋ 사랑해 어 오케이 아 힐 받아도 힐 받아도 사나 사나 나도 한칸 깎이는구나 나자루스 아니면 깎이는구나 다 깎여 어디로 가야돼 캐시바이 하러 갔어 예 위로 쭉 올라갔어 어떻게 해야하냐 일로와 아 아 아 진짜 아 여기 있었네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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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 함정 깔아놨어 아 내가 왔던 방향에서 바깥구나 로스턴이 위험해야지 혼자 있어요 아 네 아 2단계다 아니 우리 목숨이 위험한거 같은데 우리 그냥 자살할까 어 여기다 여기 안에 있어요 가만있어봐 여기 여기 안에 와 잠깐 미안해 오오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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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안해 잠깐만 오지마 일단 가둘게 가두지 말까 아냐아냐 가두지마 오케이 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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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가두면 안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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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갔어 오케이 와 깜짝이야 제발 좀 가라 이 새끼야 인마 어어 가 인마 성격 나오기 전에 사람 성격 폼폼폼 오케이 오 나이스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어 맞았어 아 근데 조금 다긴 닿는데 아예 안 다진 않네 조심해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떼어 어 머리 아파 어우 아 아 우리 참 교육받는 날 진짜로 조합이 안좋아 이제 어쩔 엇 엇 엇 엇 엇 엇 엇 개판 됐어요 엇 잠깐만 간 본다 엇 엇 엇 그냥 crazy 그냥 도망가 그냥 도망가 안되겠다 그냥 도망가 안되겠다 개망 Tanz 밑에 그거 그냥 그냥 죽어야겠다 이거 힙 conse 패셋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어? 잠깐만! 앞에 나왔어! 어, 어!어, 조금만 버텨! 조금만, 2초! 1초! 어, 어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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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이제는 이겨야 되는데 잘 가요, 어, 간다. 괜찮아, 힐러가 죽은 건 아니잖아. 내가 봤을 때 3단계 가는 것 같다 얘 계속 밥 먹고 있었거든 일로 간다 일로 가 아 도망갈까? 어 그러네 아 로그 발은 타그레가 너무 짧아 가만히 있어봐 갈게 일볼 쳐놨어요 어디 갔지? 멀리 가지 말라고 일볼 쳐놨어요 3단계인데? 와 쟤 체력 100%로 오겠는데? 이거 동력계정기로 가자 그냥 어 그거밖에 답이 없어 보여 아레나 헬스해주세요 F9 F9 나 패드라서 버튼 몰라 아 잠깐만 아유 망했다 야 이거 그냥 개정기로 오세요 개정기로 와 너무 어렵다 빠지 빠지 마 어 내가 빠질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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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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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조합이 너무 어려운 조합이었어 조합이 조합이 아니었어 조합이 개털이었어 대박이다 보통 잡을 때 데미지 2만까지 주는데 내가 1,500 줬어 거의 팔이 안 닿았던거지 짧아서 그쵸 어떻게 되려나 나 나자루스 굴이래요? 지금 나자루스 거의 쓰레기래 나자루스 큰쓰레기 어? 형 몬스터다 뒤로 가게 돼 뒤로 가게 부활콜이 1분이에요 아니 지금 형 따위를 잡으면 안돼 형 따위를 잡으면 안되고 몬스터 장인을 한번 잡아야돼 지금 그래야 지금 멘탈이 회복이 돼 아 저 악매를 띠 또 왔네 쟤 아 아 쟤 그때 그냥 나갔잖아 지 그거 몬스터 되니까 아 그랬나? 응 프로필사진도 왜 그게 말이야 나갔다 그러네 생각해보면은 누구냐 레이스보다 크라켄이 더 때리기 힘든 것 같아 내 캐릭터가 멀리 위에 있으니까 어 일본에 하키네 얘한테 우리 쟀나? 응 시끄러워 된장 바르기 전에 왜그래요 같이 여기 안에 쟀어요? 이겼던 것 같은데 이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세마리라서 초보기 중보기 말보기요 어 뒤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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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룬이 또 응 아깝다 아니요 풀수퍼에요 풀수퍼로 합니다 또 한번 쇼보 한번 보자 귀아퍼 깔끔하게 맞겜합시다 맞겜 지친다 이제 우리 걔들은 왜 관자튀김에 이렇게 환장을 하지? 아 나갔네 어 나갔어? 저도 관자튀김 먹으려고 해먹을 시키는 건데 트레퍼 난 개인적으로 감자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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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한거 말고 진짜 맥도날드처럼 짭짤하면서 눅눅한거 어 맞아 맥도날드가 좀 눅눅해 나 그게 맛있어 근데 감자튀김은 아 뒤로가게 뒤로가 아 뒤로가게 뭐라고? 맘스터치가 제일 맛있지 맘스터치 맘스터치 감자튀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때까지 먹어본 감자튀김 중이었다니 음 맘스터치야 2만원 이상 시켜야 배달을 준대 우리는 15,000원인데 어? 아시더라 3 외국인 친구 그래서 난 항상 맘스터치 세트 한개 버거 한개 그 다음 감자튀김 중짜 한개 딱 시키잖아 잠깐만 제 라인 어때? 괜찮아? 0.5시간 버려 버려 뒤로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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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한판 막판이니까 제대로 하자 너무 허접은 좀 그래 30분 했어 30분 그리고 저런 애들 많이 발라두면 또 나간다고 그만한다고 키워서 먹어야 돼 요즘 맞아 요즘 배달해주는 데서 배달치 몰면 퀵으로 보내서 퀵비 맞더라? 6.5시간 어 나 저번에 한 번 맥도날드에서 당해가지고 빡쳐가지고 와 얼마 나왔어? 새벽에 근데 내가 주문한 것보다 4,000원 더 나오는 거야 어 어 물어내라 그랬어? 아니 그냥 두고 가라 그랬어 안 먹는다고 아 진짜? 어 퀵으로 보낼 거 말 없이 그랬어? 퀵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없었거든 응 나무니 유튜브는 항상 그 다음날 올라옵니다 나는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무슨 몰라 베이킹파우더? 뭐 있대 근데 그게 없어 떨어진 거야 근데 그거 말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백숙이 왔어 백숙에 얌영하고 후라이드쯤 뭔가 이상한 게 왔어 그래서 뭔가 이상해 내가 항상 시켰던데 왜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전화해봤대 아 그게요 밀가루 파우더가 떨어져가지고요 사전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네 아 죄송해요 아줌마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예 나도 먹었어 그래가지고 나 얌영 백숙 먹어봤어 나는 천사네 아니지 호구가 여기 있네 진짜 천사네 완전 그건 바로 당연히 바로 백인데 나 양념 백숙 먹어봤어 나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그거야 빨리 소비자고발 소비자고발이지 응 당연히 고발해 고발하지 나도 다른데 치킨 배달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튀김 어이가 없는데 왜 장을 봐라 내가 그때 진짜 방송국에 사진 한 번 찍어서 올렸던가 어쨌지 내가 그랬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배달하다 다른데였던가 그랬지 어이가 없다 와 아냐 그거 신메뉴일지도 몰라 양념 백숙 그래서 나도 사실 물어봤어 이게 뭐냐고 어 일단은 들어봤지 듣고 빡쳤지 지금 새로 나온 신메뉴가요 듣고 개빡쳤지 진짜 어 아 나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막 전화받으면서 죄송해하면 나 솔직히 거절을 못하겠어 아저씨만 싸울 수 있는데 아줌마들 뭔가 어 좀 그래 좀 그래 언제 아줌마한테 크게 잘못했구나 아이 그게 아니라 뭔가 자식을 키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한 번 크게 아줌마한테 잘못한 적 있구나 너 그래 엄마한테 잘못했어 엄마한테 어 그렇다면 인정 응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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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였지? 고르 아 고르 아 고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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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이케 어 어 어 그러면 한시 쪽으로 가 한시 쪽 오 한시 쪽으로 가 나 밑으로 내려올줄 알았는데 이케 만다 자 자 야 야 암 으 으 으 여기 위로 갈게요 오케이 발견 오케이 오 수고했어 딴 걸 다 디이게 벌어 아 그래요? 아 진짜? 아 저기 있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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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스킬 아무것도 안 찍었니? 왜 스킬 안 찍어 어 나 지금 거의 나 엄청 엄청 맞고 있는데 나 지금 휠 좋다 내가 1대1 싸울게 아 힐러 잡으러 갑니다 힐러 잡으러 어 내가 지금 너 졸하고 있어 약점 약점 하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지 후벼버려 후벼버려 어 약점 오진다 어 저기 때리면 피해랑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아 2.5이 확히네 오케이 내가 때리면 몇 배야? 10배 넘어 아 못 때려봤어 4배씩 피자 막히는 것 봐 아 얘는 뭐야 어 뭐야 얘 누가 어 포기했어 아 잠깐 아 이거 와주기 오케이 오케이 내가 구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따 반성문 써 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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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요거 ㅋㅋㅋㅋㅋ 벌써.. 벌써 할까봐 응.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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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보자 이쪽 우리 보고 스티로터 감차 괴물한테 마이크 지원 안되지? 우리가 안 돼요 아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아 예 아닌데 어 2단계 뭐 지날려고 그러나? 루스티 한번 해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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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? 응 그렇지 다트까지 바뀌면 개 쌍용 나오지 진짜 어 떳는데 파톤 훔쳤어요 지금 여기있다 여기있어 어 원초 갔다 왼쪽으로 아 잘 걷었네 아 왜왜왜왜 아 미안해 5번 갔다가 너무하네 들어가 어 어 이게 나는데 복격? 아 복격 복격으로 마무리할 것 같다 일로와라 아 죽었다 나이스 이야 자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이거 행복의 나라 빅맹 먹어야겠다 진짜 한판 더? 몇이죠? 형 강아지가 한마리 한마리 낸다 하나 달래잖아 저거 봐 저거 봐 난리 났잖아 지금 형 냄새만 어? 뜯는거 보고 지금 고양이는 막 먹을거 안주면 막 누른대 아냐 내가 나 때문에 짓는게 아니라 제 동생이 와서 짓는 겁니다 그 애매 끝 끝